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CK 교육 더 바른 스페인어 스텝2 함께 공부하게 될 김희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비과를 공부해 볼 텐데요. 예비과의 제목이 알파벳, 발음, 그리고 인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페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내용들인 스페인어의 알파벳과 발음, 그리고 강세, 명사의 성과 수, 기본 인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페인어의 명사는 각각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배워 볼 거고요. 강세 같은 경우에는 강세 부호, 그리고 강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파벳과 발음 먼저 볼게요.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모음 5개와 자음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아의 오는 각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이 오는 양모음이라고 불러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아, 아입니다. 아는 아 소리가 나요. 말 그대로. 알파벳 배는 우리말의 비읍 소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벳 세는 모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발음을 다르게 해주는데요. 아, 오, 오 앞에서는 쌍기역 발음, 에, 이 앞에서는 쌍시옷 발음, 또는 영어의 번데기 발음, th 발음 아시죠? 그 뜻, 이렇게 혀가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나오는 발음.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 발음을 주로 살려서 읽고요. 중남미에서는 쌍시옷 발음을 살려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오, 오 앞에 있는 세는 쌍기역, 까사, 꼬멜, 에, 이 앞에 있는 세는 번데기 또는 쌍시옷, 띠네, 띠요닷,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 다음 체는요. 독립된 알파벳은 아니지만 소리가 독립적으로 나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았고요. 우리말의 치읍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 네입니다. 네는 디귿 발음이 나는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은 모음 에가 있어요. 에는 말 그대로 에 발음이 나고요. 자음 에페, 에페는 영어의 F 발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해라고 하는 알파벳이에요. 해는 모음 아오우 앞에서는 기역 발음, 모음 에이 앞에서는 히읗 발음이 나고요. 특이하게 우에, 우이 앞에서는 깨, 기 라고 읽습니다. 원래 스페인어의 발음상 모든 모음은 살려 읽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에는 말 그대로 우에 라고 읽어야 되는데 알파벳 해가 이 앞에 오게 되면 우 소리가 없어지고 게 라고 읽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이도 마찬가지 논리로 기 라고 읽게 됩니다. 그 다음 나온 알파벳은 아체라고 하는 알파벳이고요. 아체는 소리가 없는 무금이에요. 그래서 오라, 오이 이렇게 읽습니다. 모음 이에요. 모음 이는 이 발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는 알파벳입니다. 자음 호따입니다. 호따는 히읗 발음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해, 에이 앞에 올 때 그 해의 히읗 발음보다는 훨씬 강한 히읗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고, 이호, 후고, 이호 이렇게 목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까, 알파벳 까는 쌍기억 발음, 알파벳 엘레는 리을 발음이에요. 그리고 엘레가 두 개 있는데 엘레라고 하죠. 엘레는 모음 앞에서 각각 야, 예, 이, 요, 요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모음 아 앞에 엘레가 와서 발음이 어떻게 되어있죠? 야, 네, 야외 라고 읽는 단어고요. 모음 에 앞에 엘레가 와서 예 라는 발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음 오 앞에 엘레가 와서 요 라는 발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야외, 요, 요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또 개인에 따라서 자제지조주 또는 샤세시조주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래서 야외, 자외, 샤외 다 맞는 발음이고요. 까, 예, 까제, 까쉐 다 같은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엘레는요, 미음 발음이 나는 알파벳이에요. 엘레는 니은 발음, 그리고 엔에 위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엔예 라는 알파벳이고요. 엔예는 각각 모음 앞에 와서 냐, 니, 뉴, 뉴 를 만들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니냐, 마냐나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알파벳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음 오예요. 오는 오 발음 나는 알파벳이고요. 빼, 빼는 쌍비읍, 쌍비읍 발음이에요. 뿌, 꾸는 쌍기역 발음이고요. 꾸 같은 경우는 모음 우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에, 우이 앞에 꾸가 오게 되면 각각 깨, 끼 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 발음이에요. 에레. 에레는 단어 사이에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가볍게 리을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되지만 단어 맨 앞에 와 있거나 단어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강하게 혀를 굴려서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사, 페로, 로사, 페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에세예요. 에세는 시옷 발음이죠. 그래서 솔, 엔살라다 이렇게 읽게 되고요. 알파벳 떼는 말 그대로 쌍디귿 발음. 그래서 떼초, 디엠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우예요. 우, 말 그대로 우 발음이 나는 모음이고요. 이제까지 살펴본 모음 아, 에, 이, 오, 우는 어느 단어의 어느 자리에 있던 그 자리의 소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전부 다 똑같이 오발음이라는 점. 아, 에, 그냥 그 고유의 소리 그대로 발음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도 마찬가지예요. 우, 바, 우, 노. 이렇게 모음 소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우베. 우베의 알파벳은 우리말의 비읍과 영어의 위의 사이, 중간 발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베, 도블레. 우베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우베, 도블레는 영어의 W. 그래서 위스키, 웹, 우에, 우이. 이렇게 각 모음 앞에 우 발음이 들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엑기스. 엑기스는 발음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 일반 단어에, 중간에 있을 때는 크스 발음이 나요. 크스. 엑사맨. 엑기스는, 그리고 단어에 맨 앞에 오면 시옷 발음이에요. 질로포노. 그리고 나라 이름이나 지역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히읗 발음이 납니다. 메히꼬, 떼하스. 이런 식으로 읽게 돼요. 메히꼬, 떼하스. 그 다음에 예. 예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엘예. 엘예 알파벳과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모음 앞에서 야의 이, 오, 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야. 이런 발음이 나죠. 그리고 엘예 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제지조주, 샤시시쇼슈 이렇게 발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이고 같은 뜻을 말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가 단어 끝에 오는 경우에는 이, 로 발음이 끝난다. 라는 점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세타입니다. 세타는 우리말의 쌍시옷 발음 또는 뻔데기 발음. 영어의 뻔데기 발음이다. 아까 전에 그 세 발음하고 같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는 모음, 에와 이 앞에서만 그런 발음이 났지만 세타는 원래 가지고 있는 발음이 이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뻔데기 발음을 살려서 많이 읽고요. 중남미에서는 쌍시옷으로 그냥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도 맞고 이렇게 읽으셔도 맞습니다. 네, 각 알파벳과 발음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강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음, 아에이오우 또는 자음, 엔에에세로 끝나는 단어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을 강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까사, 룬에스, 꼬멘 이렇게 읽는 것이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엔에에서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마지막 음절을 강하게 읽어준다는 거 그래서 독돌, 메르닷 그렇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모음과 양모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에오와 이우가 함께 오면 한음절로 간주하되 강모음을 강하게 읽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일단 우와에, 양모음과 강모음이죠. 우와에가 함께 온 단어는 지금 나뉘어 있는 걸 보시면 이거를 하나의 음절, 즉 한 모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세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읽을 땐 bueno, 이렇게 된다는 거 bueno,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요. cuatro, cuatro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예요. 나뉘어 있는 모양 보시면 한음절로 보기는 하지만 강세는 여기에 있다. cuatro 네, 이거는 강모음과 양모음이 함께 왔을 때의 내용이고요. 강모음과 강모음이 함께 오면 이거는 그냥 각각 독립된 음절로 봐주는 거고요. 양모음과 양모음이 함께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이, 이유 이런 것들 있겠죠. 얘들은 한음절로 보고 발음도 똑같이 하나로 빠르게 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모음과 양모음이 함께 온 경우나 양모음과 양모음이 함께 왔을 때 어느 한 곳에 강세가 있다. 양모음에 이렇게 강세가 있다. 라고 하면 얘들은 음절을 분리해서 봐주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마이스, 나라라는 단어인데요. 마이스는 강모음과 양모음이 왔기 때문에 한음절로 보는 것이 규칙이지만 강세부호가 와 있죠. 이제 설명드릴 불규칙 강세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독립된 음절로 봐준다. 그리고 강세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마이스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강세부호 한번 볼게요. 강세부호는 불규칙 강세인 단어들에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카페, 빠하로 그냥 강세부호가 붙어있는 부분을 세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발음은 같지만 뜻이 다르면 강세부호를 붙여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엘과 엘, 깨와 깨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 강세가 없는 엘은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뜻이고요. 강세가 있는 엘은 영어의 희, 그에 해당합니다. 주격인칭 대명사죠. 그리고 강세가 없는 깨는 영어의 대절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뭐 한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쓰이는 그 대절 관계대명사고요. 강세가 있는 깨는 의문사 왓입니다.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음은 같은데 강세부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니까 주의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단수복수, 우리 명사가 성수 변화를 할 텐데 수 변화를 할 때 원래 단어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세부호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호벤. 젊은이, 젊은이라는 단어예요. 호벤. 강세가 여기에 있는 게 규칙이죠. 복수형을 만들어놨더니 여기에 오는 게 규칙상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원래는 호에 있으니까 여기를 세게 읽어라. 라는 뜻으로 호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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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도록 강세의 모를 붙여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요. 말론, 공이라는 단어인데요. 말론, 원래 규칙은 여기에 와야 되지만 불규칙 단어예요. 말론. 그런데 복수형을 만들었더니 원래 강세가 있었던 자리에 강세가 오는 게 규칙상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론에스, 그냥 읽으면 되니까 부호를 없애준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단어의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호를 뗐다가 붙였다가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명사의 성이에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는 거고요. 각각 명사에 따라 그리고 수에 따라 관사라고 하는 것을 데리고 다니게 되는데요. 관사는 크게 정관사와 부정관사로 나뉩니다. 정관사는 특정한 어떤 것 앞에 붙이는 거예요. 바로 그 무엇. 그래서 영어에 더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어떤 것. 그래서 어떤 하나, 어떤 여러 개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는 거라서 영어의 어 또는 언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관사가 각각 성수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남성 단수 명사는 L이 붙어요. 엘 옴브레, 그 남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바로 그 남자. 로스는 남성 복수 명사 앞에 오는 정관사예요. 로스 옴브레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자들. 아까 언급한 그 남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자, 여성 단수 명사는 라를 데리고 와요. 정관사 라. 그래서 라 모헬, 그 여자. 여성 복수는 las 모헬에스처럼 las를 정관사로 취합니다. 그 다음 무전관사는 남성 단수의 경우에는 운. 그래서 은 옴브레, 남성 복수, unos 옴브레스, 여성 단수, una 모헬, 여성 복수, unas 모헬에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성수별로 올 수 있는 관사가 다르고요. 정관사와 부정관사는 그 쓰임도 다르니까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혹은 내가 지금 듣는 말이 뭔지, 보고 있는 글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하려면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 오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보시면 남성 단수 명사에 붙는 정관사를 데리고 왔다가 복수형이 되니까 여성 복수에 해당하는 정관사를 데리고 왔죠. 이건 뭐냐면 아구아라는 단어가 원래 여성 명사인데 앞에 아에 강세가 있다 보니 단수일 때 라, 아구아라고 읽게 되면 발음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라, 아구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단수일 때는 엘을 쓰지만 원래는 여성 명사니까 라스, 아구아스 로 말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울라. 아구아는 물이라는 단어, 아울라는 교실이라는 단어고요. 부정관사의 경우에도 원래 여성 명사라는 이유로 운하, 아울라 하게 되면은 이게 단어가 한 단어처럼 들린다거나 발음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운, 아울라. 이제 남성형 부정관사를 데리고 왔다가 복수형이 되면 운하, 아울라스로 바꿔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성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O로 끝나면 남성명사고요. A로 끝나면 여성명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엘, 피아노, 엘, 수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라, 무지까, 라, 나랑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예외로 O로 끝나는 여성명사도 있고 A로 끝나는 남성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A로 끝났지만 L이 붙어있죠. 엘, 이디오마, 남성명사고요. 엘, 디아, 남성명사예요. 라, 마노, 라, 뽀또, 요거 두 개는 여성명사입니다. O나, 아로 끝나지 않는 명사들도 있어요. 이 명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단어를 보셨을 때 아, 이것이 어떤 성의 명사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엘, 라피스, 엘, 마이스, 엘, 꽃에 다 공통점이 없죠. 보시면 그래서 그냥 엘, 라피스구나, 엘, 빠이스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여성명사도 마찬가지예요. 라, 비엘, 라, 레체, 라, 플로르 공통점이 없고 그냥 여성명사야 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따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와중에 팁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단어의 꼬리가 좀 길다 싶은 것들은 명사인 경우가 많아요. 아, 여성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끝에 단어 끝에 머리들이 약간 길구나 혹은 이 안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단어를 보시면 아, 여성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고유의 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의 성이 문법상의 성과 같게 되고요. 엘, 페로 얘는 숙해 암케는 라, 페라 보시면 오를 아로 바꿨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엘, 아미고와 라, 아미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인 친구, 여자인 친구를 뜻하고요. 자, 남성형과 여성형이 동일한 명사는 관사로 성을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estudiante, 학생이라는 단어예요. 엘이 붙어 있으면 남학생 라가 붙어 있으면 여학생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호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냥 봐서는 남녀성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엘 호벤, 라 호벤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 명사가 두 개의 성을 가지면서 각각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뜻은 같고 성이 다른 경우인데 얘들은 아예 성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라, 엘, 카피탈 남성, 카피탈은 자본 라, 카피탈 여성, 카피탈은 수도 라는 뜻이고요. 엘, 오르덴 얘는 순서 라, 오르덴은 명령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은 명사의 수를 보도록 할게요. 단수복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단수명사를 복수명사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에는 에세만 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에는 에세를 붙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엘, 꽃의 자동차 한 대 로스, 꽃의 에스로 바뀌었죠. 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에세를 붙여줬고요. 여기에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정관사도 같이 바뀐다는 거 로스, 꽃의 에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성형도 한번 보죠. 라, 카하 라, 스, 카하 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단수명사가 복수명사가 되면서 정관사도 같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면 에세를 붙인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도 에세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끝난 모음의 강세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엘, 밤부 로스, 밤부, 에스처럼 끝난 모음 강세 살려주시고 뒤에 에세를 붙여주시는 건데요. 이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모음이 아와 에예요. 그래서 엘, 소파 그냥 로스, 소파스 해주시면 되고요. 엘, 베베 같은 경우 아기라는 단어죠. 엘, 베베 로스, 베베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셋다로 끝나는 단수명사는 셋다를 쇠로 바꾸고 에세를 붙여준다. 이게 규칙이에요. 보시면 라, 베스트 물고기라는 단어인데요. 라, 스페셋 셋다가 쇠가 되고 에세가 붙어있죠. 마찬가지로 엘, 라피스 로스, 라피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에세로 그냥 이 명사 자체가 끝나있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형이 아닌데도 그런 경우에는 단수복수형이 동일하지만 관사로 성을 관사로 수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에는 에세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엘, 마라구아스 우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우산 하나인데 그냥 에세를 붙어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로스 바라구아스 그래서 엘이 로스로 바뀌었구나. 아, 복수형이구나. 라고 눈치를 세시면 되는 거고 엘, 아웃도브스 얘는 이제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죠. 그런 경우에 로스 아웃도브스 라고 합니다. 네, 기본 인사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예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hola 말씀드렸죠. hola 안녕 이라는 단어고요. buenos dias 아침 인사 buenas tardes 오후 인사고요. buenas noches 밤에 하는 인사예요. 밤에 만났을 때도 할 수 있고 잘 자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인사는 말입니다.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라고 인사를 하실 수 있고요. 헤어질 때는 adios chao hasta pronto hasta luego 등등의 인사말들이 있어요. adios 와 chao 는 인사 그냥 헤어질 때 안녕 잘가 이런 뜻이고요. hasta pronto 는 곧 보자 라는 뜻 hasta luego 는 이따가 후에 보자 라는 뜻이에요. 루에고가 언제 언제 후에 라는 뜻이고요. 그 외에 hasta로 쓰이는 것들이 hasta mañana 가 있어요. hasta mañana 는 내일 보자 라는 뜻이고요. hasta la próxima clase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인사말인데요. 다음 수업 때까지 즉 다음 수업 때 봅시다 라는 인사말이 되겠죠. hasta la próxima clase 라고 합니다. 자 안부인사 여기 만났을 때 인사와 함께 쓰인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영어도 hi are you 하는 것처럼 스페인어도 hola como estas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안부 너 어때 잘 친해 como estas 라고 물어보고요. como esta usted 이라는 인사가 있네요. como esta usted 은 존칭이에요. 격식을 갖추어서 대회하는 상대에게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como esta usted 깨딸 른 편한 사이 그래서 como estas 와 깨딸 편한 사이한테 como esta usted 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대에게 하는 인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부인사를 들었으면 대답을 하는데요. 보통은 bien, gracias 아 좋아 고마워요. 이뚜 이뚜 너는 또는 아까 격식을 차린 인사를 들었다면 똑같이 이 usted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muy는 아주 매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uy bien gracias 하면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뚜 너는 어떠니 이 usted 당신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자 아까 전에 나왔던 gracias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muchas gracias 하면 매우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muchísimas 하면 정말 더 고맙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에 대한 대답이 있죠. 보통 gracias 하면 아 뭐 천만해요 괜찮아요 라고 하게 될 텐데요. 내나다가 천만해요 아 sido un placer 아 제 기쁨입니다. 너 아이 내께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사과하는 말도 한번 배워보죠. perdon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disculpe 아 죄송합니다 lo siento 유감입니다 전부 다 사과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중에 perdon 같은 경우에는 지나갈 때 그냥 아 실례합니다 이럴 때도 같이 쓰실 수 있어요. perdon 자 사과 인사에 대한 대답 no importa 괜찮습니다. esta bien 이라고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표현 포르파보르가 맨 처음에 나와있네요. 포르파보르는 please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해요 이거 해주세요. 포르파보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있는 베르돈인데 지금 물음표가 앞뒤로 붙었죠. 베르돈 하고 물어보면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이런 표현이에요. 베르돈 그 다음 아 이걸 스페인어로 뭐라고 말하나요? 포르파보르 이라고 해요. 포르파보르 그래서 이제 뭐 단어 내가 궁금한 단어가 있을 때 원어민에게 물어보는 경우에 포르파보르 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비과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1과 수업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스타 라 프로시마 클라스 자오